성가들에게 고은강이 외치려고 부른다. 나는 고은강이. 고은강! 그럼 너도 그래서 여기 온 거야? 아버지처럼 되려고? 내가 커서 아버지처럼 경찰이 되겠다고 하니까 엄청 기특해 하시더라고. 빈질 관련 사람은 억울한 시행을 지켜줘야지. 누구보다 더 기관을 생각해 줄 수 있을까? 계란으로 가위를 깰 수는 없어도 극장을 남길 수 있잖아. 그것만 두 개라도 하려고? 생각 중. 그럴 거면서 그 난리를 피워. 저희는 얼차려 받으러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. 가만히 있는 애들 둘 쉬어서 일만 크게 벌리고. 우선 덕고 이뿐, 내가 미쳤냐. 나는 불에 타협하지 않는 정식하고 명의로운 경찰 대학생이 되겠습니다. 나는 불에 타협하지 않는 왜 손이 안 먹느냐? 그저 통 얘기 없다. 깨졌잖아. 언제? 아니지. 술 한 잔 산다며? 아, 수업 끝나고 뭐 없어요. 연락드리기. 아주 못해. 그놈을 잡아야 돼. 너가 잡기로 달려. 잡아야지. 그만두지 마. 나랑 끝까지 다니자. 난 누구보다 너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. 헷갈리니까 그렇지.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잖아. 그럼 헷갈리지 않게 하는 사람을 만나. 진짜 좋아하면 그런 거 안 헷갈리는 거야. 넌 너 자신을 지킬 줄 알잖아.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. 그냥 너가 편한 사람을 만나라고, 인마. 네 본 모습을 보여도 집에 가서 후회 안 되는 사람.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었어? 저도 선배님을 좋아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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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안주를 해볼거야 이거 무슨 이 사람은 우리의 사람기 때문이라고 봅시다 여쭤볼까 하나? 자국수한테 부자죠 죽다 살아났잖아 택갑자격수 덕에 근데 선배님으로서 주만 좋아하는 사람 생각까지 내가 먼저 말할게 난 네가 다른 사람 좋아해도 네가 좋아 엄마 내가 좋아하는 사람 넌데?